자 이제 스털링하고 아케가 첼시의 이적에 가까워졌다 맨로 기자의 독점 보도인데 첼시가 스털링과 나단 아케를 동시에 영입하기 위해서 맨시티와 협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둘 동시에 동시에 데리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에서 조금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 그리고 스털링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1년 계약이 남아있는데 맨시티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실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도 또 지난 시즌 경기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 꼭 약간 결정력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잖아요 결정력 때문에 결정력인 부분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마레즈 왼쪽에는 포든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스털링에 여러 가지 루머가 났었죠 정말 바르셀로나 루머도 났었고 여러 팀들 루머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멜로우가 독자음 기사가 낸 건 기사를 낸 건 스털링을 첼시가 영입하고 싶어 그리고 엔시티도 판매에 열려있다 한 5천만 유로 정도 가겠네 그래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털링이 뭔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치고 해가지고 뭔가 선수의 가치가 되게 다운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능력은 아 그리고 돌파하고 이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손에 꼽을만한 드리블 돌파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 첼시에서 부족한 게 드리블 돌파가 되는 공격수예요 베르너, 지에흐, 마운트, 하베르츠 이렇게 주전 공격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오프더볼도 좋고 지에흐 같은 경우는 킥력도 좋고 한데 드리블 돌파가 안 돼요 아 그 부족함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겠네요 스털링이 그러니까 플리식이 지난 시즌에 조금씩 뭔가 컨디션도 안 좋고 기준에 빠지면서 원래 플리식이 그 역할이었거든요 드리블 돌파가 좋으니까 근데 이 플리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드리블 돌파가 안 되니까 좀 밀집수비를 만났을 때 아 그거 뚫어내기 어려워하죠 첼시가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맨시티에서 스털링의 플레이를 보면 그 볼을 달고 뛰는 능력 이 능력만큼은 정말 좋거든요 그렇지 특히 이제 그 맨시티 마지막 라운드에 우승했잖아요 네 마지막 라운드에 그 긴도한 그 아마 따라가는 동점골이었나 나올 때 보면 그때도 스털링이 측면에서 돌파한 이후에 크로스를 올려서 긴도한이 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돌파 능력은 충분히 가진 선수고 그러면 상대의 밀집수비를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유용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정리하면 첼시 같은 경우는 훌륭한 공격자원들이 있습니다만 온 더블 능력을 가진 어떤 파괴력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밀집수비하는 상대팀 만나면 균열내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스털링이 첼시 전술에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을 거다 그렇죠 스털링 영입이 되면 그런데 이제 첼시가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스털링 영입도 좋지만 지금 루카쿠가 나갔잖아요 음 좀 득점원을 골러줄 수 있는 선수 하나 또 영입을 해야 되는데 네 스털링은 이제 득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득점 박아주는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수를 지금 스털링이 와도 영입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스털링이 와도 그런데 이제 스털링의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공격 쪽에 그렇게 같이 영입을 또 이뤄질 수가 있나? 아니 지금 난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공격 쪽에 스털링 영입하고 또 뭔가 득점을 박아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면 지금 첼시는 가장 좀 급한 쪽이 수비 아닙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소식이 아케까지 영입을 한다 아케 스털링을 영입하고 아케를 영입한다 그러니까 이걸 세트로 묶어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케는 아까 스털링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케도 저는 첼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크리스탄센 리디거 두 선수 아웃이 확정됐죠 그리고 아스플리쿠이타 또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첼시의 수비 라인은 지금 티아고 실바 한 명 남거든요 붕괴네요 붕괴 부전이 그런데 쿤데 영입설도 유력해졌고 하긴 하지만 아직 안 오기도 했고 쿤데가 온다 하더라도 영입이 또 돼야 돼요 그리고 쿤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중앙 수비수에서 아마 뛸 거기 때문에 3백이 왼쪽 이 자리에 또 선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케가 그런데 아케가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맨시티의 전수를 보면 왼쪽에 진첸코나 아니면 칸셀루가 못 나올 때 그럴 때 아케를 아예 왼쪽 풀백으로 뛰게 해요 그렇게 들어가서 또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렇죠 왼쪽 풀백으로 뛰게 해서 오른쪽에 워커나 칸셀루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올리거나 미드필더처럼 쓰고 그리고 이제 3백을 만들면서 아케가 결과적으로는 3백의 왼쪽 센터백 그러니까 이 선수는 왼쪽 센터백에 익숙한 선수예요 그럼 리디거 그렇죠 딱 리디거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 아케가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뭐 흠을 잡거나 뭐 그럴만한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잘해줬거든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케 정도급의 선수를 영입하는 건 첼시가 지금 수비라인에 구멍이 많은데 물론 리디거를 생각하면 부족하지 부족하지 하지만 아케 정도를 영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리디거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센터백이 지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아케 자원이 굉장히 괜찮다 첼시 입장에서 그렇죠 뭐 토트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3백의 왼쪽 센터백이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왼발을 쓰는 센터백 자체는 일단 너무 매물이 없고 음 그러면 이제 오른발을 쓰는데 왼쪽 3백의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좀 찾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미디거처럼 잘할 수 있는 선수를 또 찾아야겠죠 음 그럼 이제 뭐 쿨리발리 이런 선수들 남는데 거기서 이제 아케 정도면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두 명을 이제 동시에 영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털링과 아케를 동시에 이 영입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비드 네 네 이루어질 거다 이번 주 안에 지금 뭐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비드가 이루어질까라고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첼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네 맨시티 입장에서도 뭐 맨시티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맨시티가 돈을 반대로 많이 벌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팔 때 잘 팔아서 워낙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벤치 멤버나 좀 이렇게 밀려있는 선수들을 팔 때 비싸게 팔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FFP에 안 걸리는 장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수입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도 뭐 홀란드 영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스털링이나 아케를 판매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첼시 정도면 가격을 제값을 쳐줄 때니까 네 맨시티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금액적인 면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뭔가 협상이 이뤄질 텐데 두 팀이 협상이 이뤄졌다면 이 지금 이적권은 좀 완성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뭐 스털링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적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기사를 보면 투엘 감독이 스털링의 영입을 좀 많이 원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투엘 감독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